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우승시 5년간 연금이 탈 수 있는 트레이딩 대회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프로 트레이딩 대회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프로 트레이딩 대회랑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트레이딩 대회 각종 거래소들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인플루언서분들을 통해서 일정량의 상금을 걸고 트레이딩 대회를 개최하거나 하는데 이 프로 트레이딩 대회는 기존 대회 상금과 더불어서 프로 지원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주맥스 거래소 트레이딩 대회에서 2,000명의 대회 참가자가 있다고 봤을 때 1등에서 10등까지 순위권에 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등은 6만 달러 10등은 1,400달러 등으로 상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보상으로 프로 포인트 풀로 이렇게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1등이 1,000달러 뭐 추가로 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네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회성으로 끝나는 보상이 아니라 5년간 매달 1,000달러씩 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연금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1등을 하시게 되면 대회 상금 이외에 1,000달러를 5년간 총 60개월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9월달 대회에서 1등 뭐 10월달 대회에서 10등을 하시게 된다. 중첩 보상으로 1,000달러 플러스 400달러 이런 식으로 중첩 보상으로 보상을 계속 쌓을 수 있다는 것도 획기적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순위권을 들어야만 혜택을 받느냐 이건 또 아니었던 게 발전상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수익률 등의 요소들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트레이더들에게 인플루언서 방송 등을 통해서 추첨으로 발전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전상 동일하게 5년간 지급이 되고 2등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초보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하셔도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발전상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으로 봐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러그풀 아니야? 아니면 보상으로 주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연금이든 뭐든 내가 받을 실질적인 돈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보상 부분을 보면 자체 코인이나 특정 토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인 UST로 지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균일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그풀의 경우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대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보상만 챙기셔도 사실 본전이라 기존 트레이딩 대회를 즐기시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되고 프로 트레이딩 대회를 주최하는 크립토 매니저먼트라는 곳은 이미 법인으로 운영 중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먹튀할 걱정은 상당히 좁다고 볼 수가 있고 혹시나 그런 피해를 입으시더라도 바로 고소짱 엔딩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프로 포인트 보상에 대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만 하셔도 스타벅스 톨 사이즈의 커피도 제공해주신다고 하니까 커피도 한 잔씩 받아가시면서 연금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는 크립토 매니저먼트 홈페이지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 분석이나 관점들을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트레이딩을 즐기시거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실 분들은 이런 관점들이나 요런 분석들을 읽어보시면서 좀 더 수월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크립토 매니저먼트의 프로 트레이딩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트레이딩 시장의 이런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용을 보니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하게 되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성 댓글에다가 관련된 리스트들 정리해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서 혹시나 상금 타시게 되면은 저한테 소개비 정도로 아직도 하나 아림도 없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